간장 간장 고추장 우리 알맹 박자 천국 땅에 우리 봐 쓱쓱 비벼먹고 집집마다 보셔오 장바지로 자네 우리 엄마 생방송 장바지로 자네 맨들같은 애왕도 때로 내 피고 장바지로 자네 장바지로 자네 옛날 어르신들은 찔레꽃이라고 해요 찔레꽃 찔레꽃이 작은 거 하얗게 피거든요 그래서 장꽃이 피면 장이 달다고 해요 근데 이게 한 40일쯤 되면 바깥에는 잘 모르겠는데 아파트 같은 경우는 40일쯤 되면 꽃이 점이 하나 생기기 시작해요 그래서 처음에는 천천히 움직이다가 어느 정도 하고 나면 급속도로 덮어요 완전히 덮어서 장을 떠버리면 괜찮은데 만약에 시간이 더 지나야 된다면 한 번쯤은 걷어내세요 왜냐면 완전히 장을 덮어버리면 공기하고 안 통하니까 또 이제 다른 것도 생길 수 있어요 하면서 이게 하얗게 됐다가 약간 회색으로 가거든요 그래서 그건 상관이 없어요 어차피 이제 체력이 커지면서 공기가 접촉 안되면 또 다른 것도 생기고 그리고 매주 속에 있던 것들이 나오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걷어내시고 쓰시면 돼요 어차피 이거는 맛있는 우리 매주 속에 있는 곰팡이니까 괜찮아요 지금은 한 번 걷어내신 건가요? 네 한 번 일주일 전에 두 번 정도 걷어냈어요 저는 이제 60일에 했으니까 한 번 생기게 되면 급속도로 생기니까 걷어내도 금방 생기거든요 그래서 안 걷어내면 되는데 이제 공기가 접촉이 안되고 장이 자꾸 먹어지니까 걷어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한 번쯤은 된장에도 잔꽃이 피어요 근데 대부분 하얀 곰팡이 우리는 좁게 말해서 잔꽃이라고 하는데 곰팡이라고 하잖아요 그것 때문에 막 놀랬는데 놀랄 필요가 없으시고요 처음에는 하얀잼이 생겨요 하얀꽃이 씨처럼 그러면 그 하얀잼이 생기면 수저를 가지고 슥슥슥 뒤젓게 해서 도닥거려 주시면 돼요 그걸 생길 때마다 세력이 커지기 전에 작을 때 그렇게 해 주시면 되고요 들어가 버리면 없어지거든요 그러면 드셔도 전혀 상관이 없으니까 너무 걱정해 주지 마시고 우리는 곰팡이하고 같이 살아야 됩니다 숯 숯 건져내시고요 다시마도 건져내시고요 색깔이 까맣게 됐죠 아파트라고 해서 장이 안되지는 않는다 이 말입니다 되게 달아요 다시 보시면 요렇게 대추하고는 이렇게 건져내시고 곰팡이 괜찮을까 강아리 두 분이 너무 작아서 선물용 보자기 중에서 그 꽃감 같은 거 사오는 분홍색 보자기가 있어요 그게 묵 같은 거 글러가는 고운 걸 글러내기가 되게 좋은데 그보다 더 촘촘한 보자기는 안 내려와요 그래서 고거 있으면 이렇게 곱게 글러내시는 데 되게 좋아요 그래서 요렇게 한번 이렇게 저는 그래서 글러내는 용으로 이걸 잘 써요 이렇게 조금 한번 왜냐면 이게 장에 가서 또 세력을 키울 수도 있으니까 요렇게 장을 먼저 부셔지면 좀 탁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간장을 좀 먼저 이렇게 빼고 메주가 밖으로 좀 넣으면 그때 근져요 그러면은 좀 덜 부셔지거든요 그러니까 장꽃 있는 부분은 먼저 이렇게 이렇게 네 잘 내려가죠 그리고 이제 장 담으려고 여기 다시마물을 조금 끓여놨어요 장 갈아줍니다 안 부셔지게 특히 이제 60일 정도 되면은 물을 많이 먹었거든요 이렇게 다시마물을 조금 끓여놨어요 자 헉 여기 여기까지만 간 것 같애 한국을 먹으면 쌀에다가 한국군을 입혀서 띄우면 되게 달아요. 이게 수분을 두 달짜리에 넣어주세요. 한국을 먹으면 쌀에다가 한국군을 입혀서 띄우면 되게 달아요. 이게 수분을 두 달짜리에 넣어주세요. 한 달 동안 먹어도 아직까지 좀 더 먹어야 돼요. 그래서 저희 친정엄마가 유일하게 간이 있지 않는 맹물을 열 수 있는 날이 장 가르는 날이라고 해요. 그래서 옛날 어르신들이 오늘 된장의 염도가 낮아요. 그래서 오늘 장 가르는 날 장떡을 해먹는데요. 옛날에는 찹쌀이 없으니까 다른 밀가루나 이런 것들을 해서 먹는다고 해요. 그래서 저는 옛날에는 맹물을 썼는데 소금물을 바로 넣으면 매주가 조금 거치는 것 같아요. 거친 맛. 근데 아무것도 가미되고 짠맛이 들어가지 않은 것은 좀 부드러운 것 같아요. 저는 항상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제일 먼저 여기에 이제 어제 어떤 분들은 다시마 하셔도 되고 어떤 분들은 왜 항태도 들어가고 양파도 들어가고 그거는 이제 취향껏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에 이제 거기 있어도 수분이 모자라요. 이게 1년 내내 잘 발효가 되려면 이제 이거는 제 기준이에요. 제가 해본 결과는 이게 질적한 거의 죽처럼 저는 매주를 된장을 만들었을 때 1년 2년 그대로 나누면은 부드럽게 잘 익더라고요. 물이 생각보다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어떤 분이 이렇게 막 치대라고 하셨거든요. 근데 어떤 맛이 나면은 톱톱하고 진액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은 제가 한 결론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제가 어느 분이 이걸 다 이렇게 부셔야 된대요. 치대된 게 아니고 그럼 푸실부실 하잖아요. 또 상태로 나눠야 그대로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이거 하고 수분하고 소금하고 이렇게 잘 발효돼서 저희 집 현장에 약간 그 콩깍지가 없잖아요. 그렇게 되더라고요. 제가 물을 그만큼 넣는데도 부족해요. 그래서 물 더 넣어야 돼요. 딱 정확한 계량은 저도 잘 몰라요. 그냥 제가 이 정도만 되면 되겠다 했는데 제가 7리터 끓여놨는데 더 끓여서 써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제 집에 약재 같은 거 있으면 겨우사리 같은 거. 그런 거 끓여서 겨우사리 된장도 하긴 해요. 비싸서 그렇지. 그런 것도 하고 오가비 같은 것도 이렇게 섞어서 하고 이제 옷을 써면 좋긴 한데 저는 옷이 들어가 있는 거는 바로 몸에서 반응을 합니다. 그럼 가르기 할 때 이것저것 넣을 수가 있는 거네요? 이제 처음부터도 기능성으로 옷된장을 담기는 하고 볼 옷에 물러서 간장을 만들기도 하는데 저는 그렇게까지 하면 너무나 많은 금액이 있으니까 그냥 장은 기본적으로 그렇게 담고 장은 그렇게 해도 맛있거든요. 근데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장 가르기 하고 나는데 이게 숙성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이때 좀 이제 전에 어느 분이 그렇게 잡내를 없애우면서 그런 것들을 쓰면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뭐 항태 삶아물도 쓰고 그러는데 저는 이제 사짠 음식을 하고 난 때는 그걸 쓰지는 않아요. 안 하고 뭐 다시마물이나 뭐 양파 같은 거 쓰기도 하고 하는데 저는 다른 그냥 그 오가피 가시오가피는 비싸서 안 쓰고요. 그냥 오가피가 굉장히 잡내를 많이 없애주는 데서 제가 쭉 그렇게 하고 있어요. 덩어리 이렇게 있으면 이 덩어리가 이대로 나누면 절대 안 작아요. 그래서 요거를 다 하나하나 제일 부셔줘야 돼요. 이게 제일 오래 걸리는 시간이에요. 이것만 잘 하시고 나면은 이걸 하려면은 수분이 필요한데 이제 그런 선택하시면 돼요. 나는 된장이 기준에서 높다 그러면은 간장을 이쪽으로 많이 쓰시고요. 저는 간장을 우선적으로 하고 된장은 이렇게 덩장을 하니까 저기 이렇게 물을 좀 섞거든요. 제가 3년 실험을 해봤는데 간장 안 뺀 것보다 간장 빼고 덩장을 한 게 한 개로 하시더라고요. 맛있고 제가 이제 나눠드렸거든요. 차이가 너무 많아요. 다른 데는 보니까 이걸 막 씹으면서 이제 간장을 같이 담근 간장을 넣어서 간다고요? 저도 여기에 간장 있잖아요. 간장 들어갈 거예요. 들어가는데 간장은 짠물이잖아요. 짠물이니까 이 된장이 거칠맛이 있어요. 근데 맹물은 부드러운 맛이 있잖아요. 그러고 난 뒤에 이제 소금하고 간장이 들어갈 거죠. 뒤에 들어간 거죠. 영도가 안 맞아가지고 좀 오래 포괄하니 그래서 우리 장은 다 짜잖아요. 그래서 실패 안 하시려면 먹어서 우 짜다 싶어야 돼요. 그러고 난 뒤에 숙성하고 난 뒤에 내가 염도 조절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조금만 잘못해서 신맛이 나잖아요. 그건 보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자신이 없다 그러면 내가 책에서 너무 짜다 싶을 정도 해 놓으시면 돼요. 그러면은 1년 후에 다시 거기다가 특장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실패를 안 하시면 아까워서 안 버리시려면 좀 짜게 하시는 게 더 저도 처음에는 이게 간장의 염도가 된장의 염도인 줄 알았어요. 그렇게 해서 엄마가 소금을 뿌리라고 했는데도 아니 이것도 짠데 그래서 안 했었어요. 그러니까 많이 시지는 않는데 끝에다가 약간 그만 씻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다 개 커서 개 커서 나온 거예요. 특히 아빠 때는 금방 수분이 정발이 안 되니까 조금은 많이 있으시게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정말로 은근하게 만약에 이맘면 물이 이 정도 되거든요. 그래도 1년 후에 물이 없어요. 그만큼 얘들이 질적하게 해야 1년 후에 보면 아우 된장이 말라 했어요. 그러면은 1년 있다가 말라버리면 이게 제대로 맛이 안 들더라고요. 해보니까 물론 이제 집집이 틀리긴 하지만 재갱하면 그래서 저는 이제 어디까지 생각했냐면요. 매주 콩이 마르고 난 뒤에 콩이 처음에 생글 때 수분까지 좀 계산을 해요. 좀 특이하죠. 그러니까 그게 그 부드러운 된장이 맛이 나와요. 저는 이거 하는 날 테레비 앞에서 앉아서 해요. 재밌는 시간에 딱 틀어놓고 앉아서 뭐 단순 작업은 마음의 평화를 주거든요. 이거는 제가 젖장하려고 또 메주를 하나 만들어요. 이거는 그냥 부셔서 담은 거예요. 부셔서 담았다고 생각합니다. 장가르기 한 달 전에 담으시면 돼요. 아 장가르기 한 달 그 대신 간장보다는 물을 좀 넉넉하게 왜 제가 이걸 따로 하느냐 하면 제가 먹지만 맹품 된장을 만들고 싶은 사람이에요. 맹품 간장을 먹고 싶은 거니까. 그런데 60일이면 옛날 고조리에서 해보면 백일이 할 때 간장이 제일 맛있다. 그런데 간장의 양이 작다. 그런데 옛날에는 장이라는 게 정말 생명하고 갔잖아요. 간이라는 거는 살인도 하더라고요. 제가 책을 그게 너무나 지금까지 가슴에 딱 박혀있는 중에 하는데 그래서 60일 정도만 해도 맛있다. 그런데 제가 그래서 60일 정도를 하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맛있는 건 많이 빠져갔잖아요. 간장이 다니까. 그러면 여기에 이제 채워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중에서 뭐지 매주 소도 한 마리면 매주 한 덩어리만 더 사셔서 부셔서 말렸다가 조금 물이 좀 많게 그래서 원래 있던 간장물을 쓰지 말고 이 간장물이 더 달거든요. 그걸 쓰시면 된장도 맛있고 간장도 맛있고 앞밭에서 정말 앞밭에서 하는 비법 제가 딱 하나 드시면 좋습니다. 갈지 마시고요. 이렇게 수분을 넣어서 이렇게 그 대신 섬섬하게 하시면 되거든요. 여기에 간이 들어갈 거니 이거는 짭조름하게 담으셔도 됩니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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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와 이거의 질감이 좀 틀리죠. 색깔이 이거는 간장 하면 근데 이거는 간장을 빼지 않은 것만 나중에 나오면 이게 1년 지나면 새까만 장이 돼요. 된장이 그런데 맛은 있는데 애들이 안 먹어요. 강원도식으로 그러는데 어떤 분은 고추씨도 넣고 하시는데 그거는 가정에 취향껏 넣으시면 되고요. 저는 고추씨를 안 넣는 게 저는 이것 갖고 수업도 해야 되고 또 원하시는 분이 들이다 보면 뭐랄까 매워서 애들 못 먹을 수도 있고 또 매운 거 싫을 수도 있고 매운 거는 충분히 추가를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추가를 할 수 있는 거는 뭐든지 그때그때 하라고 하고요. 만약에 이제 매운 걸 좀 하고 싶다 그러면 두 가지를 담으면 되죠. 여기서 나누면 되니까 고추씨 같은 것도 이렇게 들어가면 질적해도 지금 아직까지 여기에 있어요. 이런 것들이 수분이 더 빨아들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수분이 많이 필요해요. 저는 장가르기 하면 면숭 건져가지고 부숴서 따로 담치나 드릴 줄 알았어요. 보통 그렇게 하시죠. 네. 근데 이제 이거는 제가 먹어야 되잖아요. 제가 먹어야 되니까 제가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여태까지 장 공부를 안 했겠죠. 그냥 하면 되니까 근데 이제 좀 더 맛있는 된장을 먹고 그다음에 우리가 옛날에는 너무나 귀한 데니까 그렇게 할 수가 없었어요. 저도 보릿고개 시대 사람이라 굶기도 해 본 시대고 보리밥 먹고 산 시대라 그때는 이렇게 터짱을 할 그게 어디서 장도 제대로 못 담았는데 농사 못 담았는데 근데 지금은 풍부하잖아요. 그래서 옛날 책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장 담고 옆에 소금물을 풀어서 장이 줄면 소금물이 줄면 더 퍼 넣어라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 많은 장이 필요한 게 아니고 진하고 맛있는 장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굳이 그렇게 햇볕에서 술었다고 해서 더 할 필요는 없다. 이거죠. 이렇게 삭혀서 드시면 되게 맛있을 거예요. 1년에 한 번 하는 거니까 처음에 할 때 힘들어도 한 세 번 정도 이렇게 하시면 괜찮아요. 이 정도만 해도 돼요. 근데 저는 더 무리 흥근하게 해요. 그러고는 한 1, 2년을 세워둬요. 올해 두 손이 덕분에 네. 왜냐하면 제가 오늘 덕장을 해버렸잖아요. 근데 덕장을 안 하고 그대로 하실 분도 이것보다 좀 더 질적하게 하셔도 되고 조금 이 정도 손에서 끝내시고 가을에 다시 더 하시면 되고요. 장에 책이 되게 많아요. 그 각 그 그 장 하시는 분들 여러분들 속조 군산 같은 경우는 거기가 군산이지 군산에 또 유명한 장 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은 덕장을 하실 때 그 우리 늙은 호박 그거 푹 삶아서 보리를 볶아서 구수하겠죠. 요즘은 다양한 유튜브에서 나오니까 내가 생각하는 거 하시면 되는데 다만 덕장을 바로 하시지 말고 가을에 추울 때 하시면 혹시 서로 하나는 염도가 없는 부분이니까 염도가 있을 때까지 탈이 안 생긴다. 그것만 저는 좀 주의하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굳이 항아리 하는 것도 좋지만 항아리 사고 뭐 사러 오면 사람들이 스트레스 받으니까 그냥 이런 김치통에 썼다가 한 2, 3년 하고 나면 사지 말라고 해도 항아리 사요. 왜냐면 자기가 해보면 사람들이 술도 있잖아요. 처음에는 저런 통에 담거든요. 그리고 자기가 점점 술을 하면 저절로 항아리를 해요. 내가 익숙해지고 되면 스스로가 좋은 기구를 사는 것 같아요. 근데 처음부터 이거 사라 저거 사라 그러면 돈도 많이 들고 자기가 언제까지 할 거라는 생각이 없잖아요. 처음에 도전할 때 김치통 네. 저는 김치통 요새 라겐라 통 이렇게 조금 길쭉한 거 있죠. 저런 거 두꺼워서 좋아요. 항아리 모자랄 때는 저기도 된장 들어 있어요. 학생들하고 수업하고 남은 된장이거든요. 그러면 제가 항상 말씀 드릴게요. 일단 저는 사람들이 접근하기를 먼저 씁니다. 내가 마음을 내야지. 마음을 안 내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요거는 저번에 있으면 넣으셔도 되고요. 안 넣으셔도 돼요. 저는 시간장이라고 잘 넣지는 않아요. 시간장은 똑같아요. 잘 안 넣는데 그리고 맛이 없는 된장이 집에 있으시다면 올해 된장이 맛있어. 그러면 가을에 같이 맛이 없는 된장을 한 5분의 1만 넣고 그렇게 해서 계속 소비를 하시면 세력이 맛있는 걸 세력을 많이 하셔서 그러다 보면 맛이 없는 된장도 그렇게 하시고 맛없는 된장은 콩을 푹 삶아서 올여름에 풋고추 쌀 때 말려 놓으세요. 그래서 풋고추도 갈고 그렇게 해서 치대해서 나누면 또 맛있는 된장 된장 된장은 수술할 수 있는 방법이 정말 많아요. 근데 간장이 없어요. 근데 하나가 있기는 한데 그거는 그냥 그거는 안 가려주실 거고요. 그거는 그냥 아까 저처럼 간장의 비중을 많이 두면 좀 더 오래 두시고 나는 된장을 맛있게 할 거야 그러면 50일이나 이렇게 해서 하셔야 되는데 저는 두 개 다 맛있게 먹으려고 60일에 합니다. 저는 이제 이게 소금이 10년 된 소금이에요. 소금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옛날에는 1년에 한 번씩 해갖고 관수를 뺐다가 항아리에다 다 넣어놔요. 소금도 햇볕을 너무 많이 보면 좋지가 않으니까 사갖고 있어서 밑에 나무나 이렇게 세숫대 같은 데 받쳐 놓으시고 저는 거기에다가 까만 비닐으로 덮어서 한쪽 구석에다 검검한 데다 넣어 놓으면 간수는 빼서 체에 곱게 받쳐서 나중에 매주 두부 할 때 간수 저희 집에 있는 건 한금색이에요. 한 20년 됐는데 누가 그걸 팔아라 근데 그걸 전 몰랐는데 테레비에서 되게 유명한 두부집에서 저희들은 파로에서 쓰는 간수를 씁니다. 그 간수를 쓰시더라고요. 근데 맛이 좀 달라요. 그 시간이 지나면서 부드러워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쪽에 해가지고 쭉 이렇게 놔 놓으시면 괜찮아요. 저는 이제 다시 저는 이게 어머님이 90이 넘으시고 고관절 수술 척추 수술 이렇게 하셔서 벌써 못 담으신 지가 10년이나 되셨어요. 그러니까 엄마는 저걸 갖고 먹는데 누가 어려우냐면 숙모들이 엄마가 장을 안 담으니까 못 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절치에 제가 숙모님들 거까지 가고 있습니다. 숙모님들이 엄마한테 잘하시니까 이렇게 그냥 저리기도 하고 언니도 제 거 갖고 가고 그래서 꼭 시골에서 내려가 올라오는 게 아니고 저희 집은 거꾸로 도시에서 10억을 내려갑니다. 그리고 엄마가 음식을 그렇게 잘하셔도 연세 드시니까 오히려 저한테 물으세요. 제가 전공을 하니까 더 그러기도 하고 제가 이렇게 다 알려주면 안 된다고 누가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제가 뭐 이거 갖고 무슨 수억을 벌겠어. 그래서 저는 이제 다만 이렇게 해주면 공부를 안 하신 분들이 강의할 때 이걸 써버리니까 고기 좀 안타깝긴 한데 그래도 뭐 써서 좋은 간장을 많은 분들에게 알려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매주나 처음에 장 담는 공식 같은 거는 나중에 저한테 그걸 배우고 싶어서 개인 교습을 하셔야 돼요. 그거는 고기 좀 요정도 하면 가을쯤 되면 물이 나중에 제가 작년 2년 전에 담았한 거 물을 직접 한 거 나중에 보세요. 돼 있는지 한 3개월 정도 있으면 먹어도 되는데 그래도 생소금 맛 나고 생맛이 나요. 제일 좋은 거는 3년 정도 있다가 먹으면 된다는데 우리가 3년을 먹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3년을 먹으려고 많이 담지 마시고 이렇게 담으셔서 남은 걸 계속 보관하시다고 매년 담으면 나중에는 저절로 많이 남아요. 그럼 많이 남으면 항아리가 많아져야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시냐면 먹고 나면 항아리가 반쯤 비죠. 그러면 그 된장을 쏟고요. 오늘 오래 담는 된장을 밑에다 넣으세요. 그리고 우리가 먹는 된장을 올라오시면 여기 먹는 된장 맛이 들었잖아요. 그러면 밑에 된장도 맛있어지고 나 퍼 먹게 되면 거기도 먹게 되잖아요. 3년 있다 먹으려면 2년 전의 거를 하면 되게 좋죠. 그러면 그릇도 한 개도 안 필요하게 되고 그렇게 쓰시면 돼요. 생활의 지혜입니다. 그리고 아파트에 하실 때 이렇게 작은 이게 10리터 조금 더 되는 항아리예요. 너무 큰 항아리를 쓰시지요. 저는 큰 항아리를 써도 제가 관리가 되니까 하는데 아파트에 계시는 분들은 소도 한 발씩 하시는 분들은 15kg 정도 15리터 정도 그 정도 이게 너무 밑으로 햇빛이 안 들어가죠. 곰팡이가 정말 많이 지켜요. 그리고 옛날에는 된장용 항아리는 주둥이가 좁아야 되고요. 간장을 장을 담는 거로 주둥이가 넓어야 되는데 요즘은 구분해서 안 팔아요. 옛날에는 다 구분이 있어요. 근데 요즘은 그냥 다 같이 만드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 익으면서 올라왔다 내려왔다 하기 때문에 넘치지 않도록 한 70에서 80 정도만 넣어 놓으시면 되고 네. 보여요? 이거는 간장에 들어가 있던 다시마가 아니고 새다시마예요. 여러 장으로 해야 될 거예요. 제가 더 준비가 안 돼서 요 칸이 더 질적하게 이 다시마가 들어갈 땐 더 질적한 게 더 좋기는 합니다. 이것보다 지금 제가 남았던 된장보다 더 질적하게 하셔도 돼요. 그렇게 해서 한 다시마가 들어갈 땐 4개 정도 이렇게 해서 공간이 가장자리에 곰팡이가 피거든요. 이렇게 해서 큰 걸 해서 잘 덮어서 공기하고 안 통하도록 공기하고 안 통한 정도는 벌써 안 생기니까 그러면은 요 위에다가 곰팡이가 생겨요. 그거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나중에 먹을 때는 요렇게 덮어내서 먹으면 됩니다. 아니면 그냥 39조리 소독 요렇게 해서 요 가장자리가 벌레가 많은지 소독을 잘해야 되는데 이렇게 있는 것들이 나중에 곰팡이가 많이 쓰거든요. 안 좋은 곰팡이들이 있으니까 요렇게 쭉 하시고 겉에 묻은 거 이런 거는 딱 가네요. 만약에 위에 하나도 안 덮고 요 상태에서 곰팡이가 피면 수술해서 쓱쓱 쓱쓱 문지르면 돼요. 그렇게 해서 오초당도 그러고 그렇게 계속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시고요. 소금을 뿌릴 수도 되고요. 저는 잘 안 뿌리는데요. 보여요. 다시마를 덮으면 요 위에가 곰팡이가 피워요. 그래서 요렇게 자 이거 19년도 그 거든요. 자 제가 얼마나 질적하게 한지 아시겠죠? 요렇게 부드럽게 돼요. 부드럽게 돼요. 그래서 제가 많이 잡으라고 하는 이유가 되게 맛있어요. 저 유리병에 있는 거는 저번에 수업했던 컵 간장은 저렇게 해서 햇볕에다가 그냥 나놔요. 근데 지금은 저 같은 경우는 지금은 파리가 없잖아요. 그러면 아침에 유리항아리 열어놔도 돼요. 저는 장단물때도 유리항아리 열어놔요. 열어놨다가 저녁쯤 한 5시나 쯤 되면 덮어놨다가 다시 왜냐면 저녁에는 햇살이 수분이 있으니까 그리고 아침에 바깥에 하듯이 똑같이 해놔요. 그러면 좀 낫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파리가 생기기 시작하면 이제 그거 하시지 마시고 제일 조심해야 될 때가 비 오는 날 비 오는 날 철저하게 항아리를 살펴봐 주시고 1년동안 항아리를 잘 신경써서 관리함에 따라서 맛있는 걸 먹고 맛있는 걸 먹는데 제발 부탁인데 염도를 낮추지 마세요. 염도를 높이는 거는 언제든지 질문하면 제가 소생시키도록 못하면 제가 갖고 와서라도 해드릴 수 있으니까 염도가 낮아서 10만원씩 늘어가면 이거는 아무것도 쓸 수가 없이 그 악한 걸 버리셔야 되니까 염도를 저기 높여주시고 만약에 내가 먹어야 될 거 있으면 요만큼 덜어서 어느 정도 잠깐 숙성시키고 냉장고에서 이렇게 먹고 나머지 오래 보관할 거나 좀 짭조롬하게 아니고 짭짤하게 해놓으시면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궁금한 거 있으면 전화 주세요 전주에서 꼭 전화 오셨어요 너무나 자기 자신감이 생겨서 다시 한번 도전하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마음 들었을 때 제가 이 영상을 찍게 된 게 돼서 아니면 또 제가 이렇게 장 공부를 오랫동안 했는데 장 보람을 느끼는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다음에 그 장 죽은 장 살리기 이런 거 해주실 거죠? 몰라요 고맙습니다 정답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